아 아 아 아 안녀된 애교가자 아 유진이 애교 안 본지 오래됐다 유진이 하면 애교지 저요? 저요 애교지 아 아 자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아 아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오늘 일주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 아 아 박수 아 시작할게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이 치킨 먹고 싶지 않아 아 잘했는데 왜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하 전맘 도착 rebel 관제 피곤 waited 제가 제일 잘생겼어. 아 이제 다 샀다. 아 이제 다 샀다. 언니가 자꾸 리모컨 찾으러 내 방에 온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저는 항상 에어컨 리모컨을 쓰면 거실에 갔다놔요. 꼭 쓰면 꼭! 항상 예나 언니 방에 있었어. 일단 예나 언니 방에 일단 첫 번째로 간다. 우리 리모컨 있어요? 민주가 가져갔어. 민주 언니 방. 언니 리모컨 있어요? 어 나 거실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막 없어. 그러면 아. 혜연 언니 방에 들어갔어. 자고 있는 거라서. 손짱 등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짱! 언니 리모컨 있으니까 처음에 모른대. 아 몰라 이랬는데 바로 옆에 리모컨이. 은비언니야. 너 아니야 은비언니야.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그런데 자꾸 잠 깨운다고 뭐라고 한다고. 은비언니가 가져왔다고요. 다음은 요정지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요정지인데 왜 제가 없죠? 아니 근데 저는. 자 주세요. 유진 씨 처음 보는데. 되게 재밌네. 유진아. 우리 전에 거 방송 돌려봐. 너무 얼마나 좋을게 했는데. 그래도 요정지 하겠다는 거야? 아쉽게도 네 번쯤은 요 내부으로. 아. 아. 우리 명 연결 보인다고요? 오케이. 너 뭐야. 그렇게 내 샵이 욕심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니. 그걸 못 찾고 기어이 일을 벌니? 샵은 내 거야. 가니냐. 둘 다 하셨네. 야 둘 다 어떡하냐 미. 10 seconds later. 너 뭐야. 너 뭐야. 매일 글귀는 przyzzy 생각. 야 너 뭐야? 하하핳하하하핳. 형. 무슨. 진짜 뭐 sécurité 어디서. 이지맨 오케이 이거 나 뭐야 너 뭐냐. 삼 α nem quac. 라고 하는 airline. 1. 2. 4. 4. 1. 4. 4. 1. 2. 2. 2. 2. 2. 잠깐 잠깐. 2.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거 결심이 1. 2. 2. 2. 2. 2. 2. 2. 3. 3. 2. 3. 3. 2. 1. 셋 나 움직이더니 막 이렇게 나 이렇게 뭐했어 나 들려 나 사실 처음에도 한번 다시 처음에도 한번 키 있고 너무 많았거든요 잘 둘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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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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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볼 뿐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괜한 욕심이 생긴